이거를 이따가 데스크에서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형이 발표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강수시는 음악학원 명함이 붙어있대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배우러 가시면 깨알 홍보를 하고 있는 저기, 네. 자, H커렉션 멤버십 번호! 30만! 30만! 아, 번호가 번호가 알지. 30만! 231만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가요? 24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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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그만. 안 되죠? 아, 비밀이 있다. 아,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예요? 아, 비밀이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언젠가 저와 닉뚤덱을 갖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231번 네 이따가 디스크에서 기타 받아와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